어. 한잔 했어? 아, 예. 한잔 했어요. 어, 애들은요? 주무시지. 애들 피곤해. 그렇네. 와봐. 꿀물 한잔 줄게. 저기... 뭐한 일이에요? 꼴 보기 싫어서 그러지? 꼴 보기 싫은데 뭐해요? 기죽은 꼴 보기 싫어. 막말했다 뭐했다 하지만은 내 읽어보니까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더만. 기죽지 마. 당신 잘못한 거 없으니까. 아니, 언제는 나개비처럼 딱 붙어 있으라며. 아니요. 그렇지. 그래도... 내 남편 나가서 읊어맞고 들어와가지고 기죽은 꼴은 못 보겠으니. 어떡하니? 이것도 내 팔자지 뭐. 아우. 미쳐. 미쳐. 정말. 아우. 진짜. 아우. 아무튼 이쁘다 이쁘다 하면 꼭 이쁜짓만 해요. 정말. 저기... 여보. 한 번 안아봐도 돼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애들 진짜 짜죠? 못된 소리가 없어. 이 중간에. 빨리 씻어. 나 닿으니. 아유. 자식들 애가. 자네 보자. 무겁네. 아이고 우리 감독님. 애만둥이. 하하하하. 벗어리기깐 내 고맙다. 벗어리기깐 내 고맙다.